이에 조선군 법무아문 건설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 대전회통 형전 중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서 관하의 변을 일으킨 자는 차명에 처한다는 조목이 있는 바. 이에 의거하여 피고 성두환, 피고 김덕명, 피고 최경선, 피고 손하중 사역. 시 천주 조하정. 피고 전봉준. 사역. 장부로 태어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으니 죽어도 여완이 없소이다. 장군, 조선길도 지가 못 이겄습니다. 장군, 조선길도 지가 못 이겄습니다. 정이 하나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장군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. 말해 보시오. 나죠. 전주에서 그러셨지요. 셀프하지 말고 기억하라고요. 이제 모두가 장군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. 어찌하면 되는 것이요? 저것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? 저것은 백성이고 백성으로 태어날 자들이다. 저것은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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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